칙칙푸푸! 교리 이야기 기차가 출발합니다! 푸푸! 어린이 주의! 예수님은 어린이를 축복하셨어요! 예수님 곁에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어린이 누구인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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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아장 예수님께 나아가요! 성큼성큼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은 어린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어린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に 어린이 그러나 고맙게 잘 들으시죠! 리 sat이 い